베이비 유 러브 유 아직 서툴지만 내 맘 전해주고 싶어 스윙이 파인다 너와 함께 민저와 너무 행복하잖아 그거 동정이야 그만해 그게 아니었으면 이런 식으로 널 기만하지 않았겠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? 정말이야? 귀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오빠랑 민혁이도 알아요? 모르면 내가 얘기해줘야겠네 계속 주시를 했었어야지 거긴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한 말 늦었네요 알았어요 뭡니까? 그쪽 말대로 나 아무것도 아닌 거 맞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순 없는 거잖아